로봇이 뺏어가는 빈칸은 뭘까? 내 더 퍼세스! 직업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회로도 뺏어가는 거구나. 정답 몇 번. 근데 몰라, 단어를. 단어 외우라고 했지? 단어 외우라고 했지? Food Wastish. 어? 뭐라고? Wastish가 뭔지 모른다고? Scatical. 근데 또 단어를 모르죠? 그냥 나가세요. 단어의 유연한 사고 조정식 강의 안 들으셨어? 좀 메가패스 보일 때부터 끝난 의미가 뭔데? 어? 넷, 넷, 넷. 고1 리모의고사를 리뷰를 오늘 하고요. 고1 국어부터 한번 오답을 탑5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있는 오르조 라는 앱하고 또 함께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1 어떻게 된 부분이 있냐면 작년 국어 1컷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90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2 올라간 나랑 사귀고 있는 오빠. 자, 그 다음에 나랑 사귀고 있는 누나. 작년에 딱 봤을 때 어떤 느낌? 자, 1컷이 90이었는데 자, 그거보다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고1 친구들은 어려웠어요. 이해가 되셨어? 지금 EBS 통상 기준 81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90에서 81까지가 3점짜리 3개 정도가 최상위권에서도 여러분 목이 따일 정도다.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는 독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에서도 충분히 킬링 포인트가 있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문학이에요. 문학에서는 두 문제에서 2.5문제 정도는 분명히 나의 발에다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릴만한 문제가 있었다. 이해가 쳐되셨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답률 탑5의 화장문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고1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눈꼽지 얘기는 아십니까?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기서 여러분 바로 보겠습니까? 아침에 눈꼽은 끼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개소리 지껄이기 마련이죠.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그렇죠? 약간 어금니를 꽝다불고 하는 학생의 발표.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땐 성격이 여러분들 굉장히 차별성이 깊고 최소 여러분들 정교회장 출신이긴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눈꼽싸개? 아, 죄송합니다. 눈꼽싸개가 아니라 눈꼽재기. 아, 눈꼽재기. 눈꼽재기 관련한 여러 창들이 전통적으로 쓰였다. 이 정도 배경지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1, 2, 9권은 뭐냐면 아, 내가 고3 돼서 자, 화작을 선택을 할까? 엄매를 해야 될까? 이런 지금 생각을 좀 하시라고. 시험을 보면서 갖다 버리고 자, 급식에 떡볶이 두 개 더 차먹을 생각하지 말고 고3 됐을 때 내가 뭘 골라 이런 걸 좀 미리 생각을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0범. 장문이죠? 나트륨 섭취 줄이기. 아...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냐면 솔직히 편의점 안 가는 사람 없죠? 이렇게 8번부터 10번 구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쉬는 구간. 네, 좀 쉼터 구간인데 생각보다 그림까지 나오면서 조금 빡세게 움직였으나 오답률 5위 안으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넘어가도록 하죠. 문법이죠? 네, 문법 쭉 나오는데 문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의문의 변화 있고 고전 느낌이 좀 들어가나? 고전은 또 다른 현대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오, 예이오. 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유튜브 채널 자막 좀 보세요. 이거 졸라 틀려요, 진짜. 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거는 정말 백타예요. 저희는 편집자분들 이제 민민민우랑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이거부터 교육을 해요. 여러분들 이거 딱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앞에 나는 받침이 있으면은 에요. 예요 자체가 이제 이예요죠, 이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아니 에요일까요, 예요일까요? 바로 아니 에요입니다, 아니에요. 이게 좀 버거예요. 아니 예요가 아니에요. 받침이 앞에 없는데 예요가 아닙니다. 이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문법도 뭐 어렵지가 않았다.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고 아... 나왔다. 첫 번째 독서인데 요게 이제 조금 지문은 솔직히 읽을만 해요. 지문보다 아 문제가 싸발이었어요, 문제가. 솔직히 지문 같은 경우는 2차적 저작물이라는 개념들 빠르게 읽을 수 있었다. 인간의 권리하고 대상의 권리를 좀 잘 구분을 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20번 문제죠. 20번 문제가 오답률이 1입니다. 그리고 17번 문제가 요게 5위였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파탄이 있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정답이 뭐겠습니까? 지금 5번이죠. 이게 지문에 있는 건 살짝만 바꾼 거거든요? 살짝만 말 바꾼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문제는 이제 20번이에요, 20번. 20번이 핵심이 뭐냐면 요 친구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평소 관심 있던 외국 영화의 한글 자막을 보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이 운영한 영화 관련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 이거 그냥 올렸기 때문에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부분이 좀 중요했습니다. A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위해 기존 가요를 이제 편곡하였고 편곡한 걸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A의 친구는 기존 가요의 저작자인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편곡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말해주었다. 요거는 어쨌든 곡작체, 창작 같은 개념이 좀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문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C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A는 C와 달리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것. 그렇죠. A는 침해를 했어요. 편곡을 허락 없이 가버렸기 때문에. 근데 C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침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와 D가 모두 받은 게 아니라 이제 D가 안 되는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고1구가 좀 준 킬러가 많았던 요런 느낌? 4번 후보는 아마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씨가 하고 이제 뭐 장영희씨의 괜찮아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28번이 이제 오답률 요게 4위였네요, 4위. 요것도 좀 괜찮았어. 괜찮아 있고 눈물 나올 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8월에 크리스마스인가? 이게 아마 한석원? 한석원이 아니라 한석규. 한석규씨가 아마 배우였을 텐데 정말 예전 7월 교육청에 나왔는데 그거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거 보고. 눈물 흘리는 애들이 종종 있어. 감수성 좀 예민한 친구들은 청자에게 권위 있다고 인정을 받는 경전의 기대는 인데 지금 1번 보세요. 일수에서 두 분의 은덱을 하늘에 빗대는 것을 보니 효의 실천을 권유하기에 권위에 의존한 전략이라 했는데 뭔 개소리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 살았을까 엄마 아빠 효도 졸란다 어버이날 감성이라는 거죠? 하늘 같은 가없은 은덕을 어찌 다 갚사오리 갚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 많으니까 갚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오답률 4위입니까? 권위에 의존하기 전략을 짰어? 경전을 갖고 왔어 여기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라고 적혀있는데요? 왜 효도 안 하심? 이런 식으로 했나요? 그렇지가 않죠, 정답 1번.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답률 4위인 이후 1번에 손깍을 못 걸었어. 마르고 달토록씩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1번에 손깍을 못 걸었던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아 석빙고 이거 솔직히 이 정도의 과학 지문 이거 버텨야 돼, 솔직히 말해서. 33번 가봅시다, 33번. 이걸 이누이트족이랑 좀 비교하긴 했어요. 바로 이게 오답률 3등이죠. 우리나라 이제 전통 석빙고하고 이글루하고 비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문에서 에너지가 열이에요. 열에너지거든, 열에너지. 이거를 좀 발견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우리 석빙고의 얼음 사이의 집과 B의 눈벽돌 사이의 매운 물은 모두 이런 거 좀, 아 모두. 모두! 이런 건수가 의심을 하라고. 만! 이런 거. 중요한 것들 많잖아 또. 한편! 몰라 세모치 않아. 거기서 뭐야? 정답 선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온다라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눈벽돌은 바깥하고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지만 A의 얼음 사이의 지푸라기는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공기의 출입을 막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자, 그다음에 성석제씨의 투명인간인데 이거는 뭐 거짓, 진용진 없는 영화 보는급이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 정도 느낌이었고. 투명인간은 선량한 주인공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물질... 아... 물질... 이런 게 너무 중요해, 뻔한 내용.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몇몇 한국사의 부정적 단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쉽게 다가와야 여러분들 고3가셨을 때 문학에서 빠르게 좀 튀어나갈 수 있어, 치타마냥. 특히 주인공은 가족과 동료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눔에 희생하다 결국 투명인간이 된다. 투명인간의 주인공 대신 주변인들이 서술자로 등장하면서 이런 거. 고전소설은 거의 전지적이잖아. 근데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바깥은 전지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관찰자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서술 방식은 주인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증하고 이 정보를 통해 주인공의 삶을 다각도해서 조명한다.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답률 2위가 현대시에 있어. 이게 왜 그.. 나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야, 요게 2위야. 정답이 아마 1번이어서 좀 빡세했던 것 같은데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연 것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향한. 지금 지문에서 과거하고 이제 미래. 요거 두 개 얘기했어요, 보기에서. 광야하고 올타리 밖. 이 두 지문 다 알텐데. 끊임없는 광물, 부지런한 계절에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 열었다! 유명한 국어 강사님은 전부 다 문학에서 뭐라 그래. 주변에 뭘 보라 그래. 서술어보라. 이런 말 안 하셨어. 어떠란 사실파. 과거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겠습니까? 큰 강물이 열린 과거를 얘기하고 있지. 미래를 향한 희망? 이거는 좀. 요게 오답률 2위인 것은 문법 안 한 침을 좀 빡세 쓸 거고. 독서 같은 경우도 저작권에서 조금 시간을 끌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 소비가 크지 않았을까, 그쵸? 딱 뇌를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냥. 기절한 시체 마냥 그냥. 이러고 독해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험지가 내 생각엔 4등급이야, 이렇게 돼 있어. 고1, 국어. 여러 구간에 좀 빡빡했던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컷이 작년 9월 달에 87점이었습니다. 이번에 EBS 예측 기준 83점 정도? 그러니까 비슷한데, 4점짜리 하나 정도가 조금 압박감이 심했다라는 거야. 솔직히 좀 30번은 죽이고 싶긴 했는데, 나머지는 괜찮았다. 특히나 2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4위고요. 되게 괜찮습니다. 요거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보조선을 하나 긋고 싶은데? A씨를 난 너무 긋고 싶은데? 이 기영리은디넛의 장점이 뭐냐면, 문제를 풀어당한 핵심 포인트를 미리 좀 던져주는 느낌? 여러분들 아마 여기에서 틀렸을 거예요. P, A, B, C가 언제 최대지? 야, 요거 언제 최대일까?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봐. A씨를 굳는 수가 뭐가 확정이야? 그렇죠. 삼각형 A, B, C, A가 끝났어.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P, A, B, C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대. 그럼 어떤 넓이가 최대가 되겠어? 요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요 A씨에다가 오를 지나면서 뚫어버리는 바로 아, 요 느낌에서 딱 그래서 요렇게 싹싹하면 이게 최대가 아닐까? 기억에서 와, 이거 왜 A씨를 건들었을까? 너무 중요하니까. 교육청장님하고 약간 내가 진짜 교감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접근하시고요. 넘어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던데? 26번. 자, 26번 오답률 5위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야? 수직 보자마자 보조성 그어져 있는 포인트는 뭐야? 바로 1.5를 지나, 안 지나. 지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자, 지름을 지나면서 다른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면은 식각삼각형이 되잖아. 이 보조선 두 개만 끄었으면은 오답률이 5위였을까? 26번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오답률이 3위입니다. 오답률 3위. 이건 MX 주면서 이제 뭡니까? 미지수 감성이잖아? 그러니까 미지수로 맞서 싸우셔. 이런 거 과감하게 뭐 A로 둔다든가, K로 둔다든가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안 오셔? 요 점이 얼마나 섹시하냐면 지금 Y는 MX의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도 수직으로 떨어지고 X추리 해도 또 수직이고 그 다음 여기서 하는 순간 뭐야? 딱 2등분으로 걸쳐서 딱 뚫려주는 그런 느낌까지 너무 섹시하잖아. 반지는 뭐라 그랬어? 2. 바로 여기 2까지 딱 해주면서 너무 스타트 너무 섹시하잖아. 이런 도형을 봤을 때 어느 점이 중요하고 어디에 보조선을 꿔야 되는지 바로 그런 감성! 오답률 2위입니다. 이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나오고요 알파 베타가 4가 나옵니다. 이거 보자마자 한 번 더 뭘 가냐면 이미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다의 근이 뭘까?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죠. 여기면 이제 알파 세제곱 플러스 8은 0 나오잖아. 그 다음 베타 세제곱 플러스 8도 0이잖아. 이거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느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솔직히 인정이다. 이건 내가 봤을 때 2차 함수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빡셌어요. 이게 왜냐면 경우를 5개를 조사해야 돼요. 5개 보니까 그래프를 원점 대칭이든 심지어 약간 가로 뒤집고 또 위로 한 번 뒤집고 하기 때문에 이거 좀 빡셌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대칭시키니까 이게 원점 대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로 범위 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게 레전드 방송이 뭐냐면 HX는 H베타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잖아. 하나 둘 이거까지 가야 돼 머리가. 야 이거 현장에서 갔어? 와 이거 너무 어렵다. 1등급과 83점으로 커트된 바로 고1 수학이었습니다. 고1 수학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방심하지 좀 마. 이것도 오답률 5개만 해드릴게요. 첫 번째 오답률 3입니다. 3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칸이 어디 있어? 첫 번째 문장이 있어. 주체를 봐 주체. 주어를 봐 주어. 로버츠! 첫 번째 문장 이 졸라 섹시해. We worry about the roboter taking our job. 와 로봇이 내 직업만 뺏어가는 줄 알았더니 The roboter taking our 빈칸! 로봇이 뺏어가는 빈칸은 뭘까? The Jennifer unit takes the thought process! 왜 써있는 걸 그대로 읽지를 못하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회로 직업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회로도 뺏어가는 거구나. 정답 몇 번. 근데 몰라 단어를. 어유 씨. 이걸 이걸. 단어 왜 오라고 했지? 단어 왜 오라고 그랬지? 웃어? 웃어? 웃지마. 자치맨. 그쵸? 판단 판단. 인간의 판단까지 섭렵해버렸다고. 정답 몇 번? 2번. 제발. 어? 중요하다. 자 33번. 자 또 빈칸인데. 빈칸 첫 번째 문장이야. 뭐에 집중하라고 주체 또 나왔는데. demand of freshness. 자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어쩔 수가 있대. 중요한 게 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뭐냐면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얼쏘. 얼쏘는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더 추가하는 거야. 뭐가 있을까? Let the widespread use of hot health and cold climates and increase your lives total quality control. 아 이런 어떤 품질관리가 졸라 필요해. Food wastage. 이 지금 신선함에 대한 수요는 품질관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음식 쓰레기물에 대한 걱정도 불러일으키구나. 정답 몇 번. Have hidden environment costs. 환경적인 비용을 실은다. 정답 1번. 어? 뭐라고? Wastage가 뭔지 모른다고? 단어의 유연한 사고 조정식 강의 안 들으셨어? 좀 메가패스 고일 때부터 끝난 의미가 뭔데. 차라리 랭게임으로 가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셔. 결국 뭐야. 여러분 결국 순서는 뭐냐면 지시어 접속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ever. 여러분들 영어 리뷰할 때 안 나온 적이 없잖아. However. 어. Test. Test. 여기 다음에 여기로 How Web으로 꽂혀야 되지 않겠어? 그 다음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임무들은 판타스틱한 어. 너 하루 중에 너무 나이스한 시간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좀 창의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 있잖아. 그건 언제 해야 돼? 가장 좀 썩창인 시간대. 그때 하라는 거야. 이어지는 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에이티비티 얘기하고 또 이어주죠. 그러니까 바로 A로 들어가면 됐다. 정답 몇 번? 5번이었다. 포인트. 지금 접속어. 그 다음에 if the not the 지시어까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이게 1위야. 1위는 알겠는 게. 잘 보세요. 39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꼽으라면 난 이걸 뽑겠어. 메이킹 서치. 순서 삽입 결국 뭐야? 지시어 접속어. 이러한 정량적인 측정을 가늑해 하는 다양한 온도계를 개발하고 있대.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는 순간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5번은 정답이 절대 아니겠지. 열의 이동을 갖다가 판단을 하지. 지금 정확한 실제적인 그 온도를 측정해 못해. 못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너지의 이동이 아니라. 지금 상대적인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For making such quantitative measures. 이걸 가리키는 게 지금 요게 아니었다는 거죠. 앞 문장에. 아 이 느낌. 이 서치까지 발견했으면 넌 키왕짱인데. 이게 내용상으로 이걸 받는 게 아니야. 정반대를 받아버렸어. 이거 이해돼? 요 느낌의 낚시. 요거는 충분히 교훈이 될 만하다.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요건데. 결국 이것도 빈칸이야 요약도 얘들아. 빈칸은 뭐야? 지문 안에 답이 있어 지문 안에. 실험인데. 지금 야야야 기부해. 야 돈에 좀 보내. 어떻게 하면 나와 있다니까. Together. 투게더 뭐야 찾아봐. Simultaneously. 동시에. Together. 같이. 너무 예쁘잖아 그럼 벌써 뭐야. 세계가 날아가 버리잖아.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Less. Less likely to 빈칸하지 않으리야.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Skeptical. 근데 또 단어를 모르죠? 그냥 나가세요. 그냥 방송 보지 말고 나가서. 워드마스터 사세요. X발. Skeptical 뭐야? 의심한다고. 그러면 덜 확신하는 거 아니겠어? 정답 몇 번? 1번 끝. 빈칸에서 첫 문장일 때 주체 잘 봐라. 순서 삽입. 결국 지시와 접촉하고 싸우는 내용까지도. 무조건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고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의 국어는. 바로 제가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바로 오답률 TOP5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4위가. 문법에서 나온다. 이거 틀린 애들은 엄매하지 마라. 고3 들어갈 때 선택 과목 다 선택해야 돼. 근데 이거 틀리고 지금 언어 매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유리한데 문법서 들어주시고요. 자 좋고. 2번만 봐봐. 얘들아. 나 지금 지문도 안 읽었어. 문법 지문도 안 읽고 한번 봐봐. 야 작아지다가 피동이야. 잠깐만 얘들아. 작다는 형용사일까 동사야. 형용사잖아. 그냥 상태잖아. 작은 상태. 형용사. 이거는 동사 형용사. 얘들아. 동사죠. 그래서 지문에서 뭐라 그래. 형용사에 아지다가 결합되면. 동사화 되어. 상태변화를 나타낼 뿔. 피동에. 안는다. 정답 몇 번.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솔직히 선 넘었어.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해줄게. 참고로 고2 국어 1컷. 90점에서 지금 84입니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웠던 원흉이 뭐야. 바로 이 지문입니다. 이거 고3에서 긴 지문 있잖아요. 긴 지문으로 과학 기술은 안 줘. 지금 메타가. 근데 이건 지금 긴 지문으로 기술을 줬잖아. 이건 안 되지. 기술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뭐냐면. A급 보기가 두 개가 나왔어. 이거 하나하고. 이것까지. 솔직히 졸라 둘 다 졸라 빡세여. 인정? 이게 진짜 개빡세고. 이거는 그나마 비빌 수 있어. ARQ는 ACK와. LCK가 생각났으면 개추. 솔직히 LCK는 알아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ARQ가 정지되기 ARQ하고. 고백&ARQ는 뭐야. 고백한단 말이야. 뭔 소리야 이거. 짜증나버리네. 그리고 선택적 재정송 ARQ까지. 한 번도 못 들은 게 나와버리면. 당황스러워버리잖아. 이거 다 이해됐지? 알겠어. 고백&ARQ 우리 같이 이해해볼까? 이거 다 이해했지? 알겠어. 그 다음에 선택적 재정송 ARQ 이해해볼까? 이것도 이해했어? 전혀 못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맞아. 근데 그런데. 그런데 하면서. 옌병을 하시네. 정상 데이터로 하면 버퍼가 필요한다면서. 여기서. 송신 윈도우 크기. 수신 윈도우 크기. 정보 두 개 추가시키고요. 슬라이딩 윈도우 프로토콜 하면서. 보기 될 만한 거 하나 뚝. 와. 이건 직접 와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답률 1이죠.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하자면은. 모두 도착한 게 아니라. 3에 해당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은. 얘가 저장될 수 있는 것은. 요게 하나가. 0이 이제 털렸기 때문에. 3이 추가될 수 있는 거죠. 윈도우 크기 3이니까요. 그래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모두가 틀렸다. 요런 느낌이고. 이거 졸라 어려워. 이거 전송 중단도. 요것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뭐 3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이해해야 되고. 졸라 어려웠습니다. 2를 재전송한 거는. 전송 중단이 됐기 때문이지. 수신이 아예 안 됐는데 보낼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요게 오답률 3인데.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B는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인데. 왜 그랬을까? 볼까요 같이? 요철 같아. 두둑 같기도 하고. 굴 같기도 하다. 아우 야 좀 그만. 빗대어 많이 표현했다. 정답 몇 번? 4번이었죠. 빗대어. 자 마지막으로. 요게 오답률 2이고. 읽을 시간이 없었죠. 옥다는 관청에서 돌아온 뒤. 난영이 빌어온 양식이 아니라. 이게 지문에 있어. 시비를 불러 싸려면 조석으로 바치겠다. 요고 요고 요고. 지문에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 뒤에 조금 타이머택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다. 정답은 4번이었다. 요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등 컷이 80점이었는데. 84점. 솔직히 작년 9월보단 쉬웠죠. 쉬웠다고 봐야 되는데. 내 생각엔 30번이 좀 괴랄해요. 일단 18번부터 가볼게요. 18번부터. 18번인데. 이거는 이제 요 그래프가. 미지수가 없이 깔끔하게 다 나와있기 때문에.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뭐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 이해도가 높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찾고. 와리가리 쳤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어 디그다 머리 사이즈가 다른 느낌. 정답은 2번이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졸라 선 넘었어요. 지금 내 생각에는 고2 수학의 핵심이 21번하고 30번이야. 둘 다 녹아다가 개지리던데. 내 생각에는 좀 괴랄했다. 어 근데 괴랄한 게 하나 더 나오죠. 일단 28번 가겠습니다. 오답률 지금 3입니다. 3이고. 요고는 이제 N지곡급 감성을 이제 수원에서 좀 잘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홀수냐 짝수냐 요걸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면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0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홀수면은 무조건 1개잖아. 어 그래서 N지곡급의 감성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29번. 이것도 솔직히 빡세 보이지만. 지금 요 가하고 나. K 넣고 는 0 0 빵빵. 요 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M 플러스 1이 EM인 게 들어오면은 끝나거든요 사실은. 실수 알파벳아 여기서 존재해버리잖아. 좌극한 우극한 감성에서. 아 그래서 EM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N 플러스 1로 넘어왔을 때. 가나하고 조건을 같이 본다면. N 플러스 1과 EM이 같다. 요것만 알면은 조금 빠르게 갈 수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와 이거. 교육청 수학 30번이. 와 그냥 괴랄해요. 처음에 그래프가. 어 요 그래프를 한번 찾고. 그 다음에 그래프 경우의 수를. 이게 또 N이 1부터 5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를 N이 1부터 5까지 다 해야 돼. 요거 합쳐가지고 찾는 과정도 엄청 어렵고. 이거는 못 풉니다. 저는 삼각함수 없기 때문에. 이거 풀이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괴랄해 솔직히. 반성하십쇼. 자 영어 빠르게 하고 마무리 지어보죠. 고2 영어 괜찮았습니다. 왜 와이. 41번 42번이 오답률 1이라고. 이건 좀. 갑자기 장문 지문이 오답률이 이건 쉬었다는 거죠. 자 32번 오답률 3이었습니다. Receiving help with self-relevant task. 아 지금 도움을 받는 게 어떨까. 에에에엥. 역점의 반대말이 순점. 뭐냐면 그대로 끌고 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보십쇼. and this can undermine. 악화시키다. 긍정적인 효과를 악화시킨다고. 그럼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정답 몇 번. make you feel bad about yourself. 정답 1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오답률 4위. 자 여기서도 나오죠. awesome. 여러분들 고1도 나왔고. 고2도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식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 명확한 전체적인 지식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슷한 사실이 앞에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자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 both can still come to appreciate the opposing view. 자 상대방의 견해. 이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토론할 수 좋다 이거거든요. 스스로는 지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얼쏘를 잡아내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both still think that they are right in contrast. 대조 치면서 무드가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 무드가. B로 갔다가 여러분들. A로 갔다가 C로 가는. 이 흐름이 얼쏘 덕분에 확보가 됐다.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오답률 5위였는데. 이거는 고 1거보다 쉬웠어요. 고 1은 오답률 1위였죠. 지시와님 접속어 싸움. 여긴 뭐야. This inequality. Then this, this, this. 그럼 앞에 뭐 나와야 돼. 불평등. 불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 정답 3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it use above 40도. Receive less total hit. Then they lose by radiation. 40도까지는 더 많이 받고 열을. 40도가 넘어가면 열을 적게 받죠. 뭐가 있어? 그렇죠. inequality. 불균형이 있잖아. 정답 몇 번? 3번. 컷.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1위였습니다. 이게 왜 1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 FOMO and JOMO. 이 얘기였는데. FOMO하고 JOMO를 둘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목에 둘 다 나온 답을 찾았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글은 FOMO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바로 JOMO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 Antidote. Antidote가 해독제죠. 해독제란 말 뭐야? 어떤 내 몸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FOMO는 지금 problem이고. JOMO는 지금 해결책 아니냐고. PS 구조. PS 구조에서 뭐가 중요한데. 바로 해결책이 중요하죠. The joy of missing out. 없을 때의 즐거움이. Is the emotionally intelligent FOMO에 대한 해결책이고. 내가 지금 없어졌다는 사실이. 되게 그 느낌이 좋을 수도 있다. 정답 몇 번? Missing out has its benefits.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말했지만. 주는 단어 너무 중요하다. 이거 왜 줬는지 늘 의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